안녕하세요 김교관 입니다 오늘은 다이아몬드 숫돌에 대해 알아보고 칼을 갈아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숫돌에는 보석용이 되지 못한 값싼 다이아몬드가 분말 형태로 되어 철판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라 잘 마모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 공구에서 사용하게 되면 박혀 있던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저가용일수록 수명은 짧아지죠 이것은 다이소에서 산 다이아몬드 줄입니다 조각기에서 사용하는 다이아몬드 제품들입니다 다이아몬드 숫돌은 마모가운데 평을 잡아줄 필요가 없고 사용하기 전 물에 담궈넣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600번 숫돌에 나무가 갈리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작은 숫돌에 칼을 어떻게 가냐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숫돌은 칼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닌 숫돌을 들고 가는 용입니다 참고로 일반 숫돌 중에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숫돌을 들고 칼을 갈면 닥도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지그를 간단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는 드릴 같은 공구를 사용했지만 가정에서도 드라이버, 글루건, 머리가 평평한 나사, 나무판, 원형으로 된 복만 있다면 충분히 따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지그라고 하기도 그런 게 나무에다가 나무 몇 개 붙인 게 끝입니다 여기에 머리가 평평한 나사와 워샤 플라스틱 판 으로 칼을 고정시켜주고 집에 굴러다니던 원형 봉을 글루건을 이용해 숫돌과 붙여주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갈면 정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칼날과의 각도는 많이 사용하는 약 15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먼저 갈기 전 날 상태입니다 600으로 시작해 1500, 3000으로 가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일반카를 처음 샀을 때보다 조금 더 잘되는 정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따라주세요 마지막 tap 전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보시면 téléphonen 스페 Ih 숙식 supper 셀 oli